최근 상장사 대주주의 보유 지분 블록딜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블록딜은 별도의 공시 의무가 없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정치권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대책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적 분할 후 재상장안은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슈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블록딜로 개인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호텔 롯데가 롯데칠성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이날 롯데칠성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알리페이의 블록딜 매각으로 카카오페이 주가가 15% 내렸고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슈로 삼성 SDS와 셀트리온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통상 대주주의 블록딜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유통 주식수가 크게 늘고 지분 매각 시점이 고점 신호로 인식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블록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개인 투자자들이 블록딜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고되지 않은 깜깜이 거래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권 상장 법인의 주요 주주가 블록딜 등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소액 주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